안녕! 오늘은 다이아 언니의 해외여행편 베트남 호이안에 위치한 호이안아 리조트 함께해요! 조식 퀄리티가 좋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시고요 앞에 비치가 굉장히 예쁘고 툭툭 불러가지고 해변까지 5분이면 도착합니다 해변에서 즐기시고 숙소 앞 비치클럽과 헬스장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시고 툭툭 불러서 카지노가 있는 비치클럽에서 놀다가 카지노에 방문했어요 툭툭이 너무 예쁘고 화려해서 인생상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들도 가시면 꼭 인생상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묵은 호이안아 리조트 스위트룸 소개할게요 저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침대가 두 개 있는 방과 큰 침대방 저는 가족들의 양보로 욕조까지 있는 방으로 당첨됐어요 반식욕도 하고 셀카도 찍고 거슬도 넓어서 가족들과 함께 첫 해외여행이라 너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넉넉한 사이즈여서 한 4명에서 6명까지도 같이 이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챙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깨끗했고요 베트남 여행 가시면 추천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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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